야 넌 그것도 모르냐? 뭘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하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건 좀 네가 알아서 해라. 대본 다 줘놓고 이 대본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물어보고 저는 100% 그렇게 했어요. 이거 이대로 물어봐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연애 감정은 궁금증이라니까요.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없어지면 끝난 거예요. 결혼하면은 궁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매지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강홍욱의 말하기 고충 상담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말을 이끌어내는 힘 질문. 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하나 읽어볼게요. 선생님. 우주가 인간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이러면 그냥 탁 떠오르시죠? 아니요. 강화문 사거리 교보문고 현판에도 크게 한 번 걸렸던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미국 시인 메리 올리버가 한 말인데 저는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뻔한 말 같지만 인간이 언어를 하기 때문에 동물도 자신들의 언어는 있으니까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대목이에요.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말하기 고충 상담도에서 얘기하면서 한 번 인용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사연이요. 딱 한 줄이에요. 질문 잘하는 방법은 뭔가요? 일단 말하기 고충에 질문 포함되는 거 맞죠? 말하기 고충에 질문이. 어디 가면 꼭 질문하라고 했다. 가슴이 그냥 턱턱턱 내리 안고. 강 선생님인데요? 그럼요. 저 평생 질문하고 살았는데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저도 그렇고 또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하고 하려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기가 모르는 걸 알고 싶을 때도 질문이 필요하고 그런데 질문 잘하는 방법 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1단계는 상대를 알아야 혹은 내가 물어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질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르면 질문할 수 없어요. 물론이요. 모르면 모르는 것부터 질문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관해서 물을 때도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을 때도 저는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질문할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예습해오면 선생님께 질문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는 1단계고요. 저는 2단계를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해서 묻는 질문은 판에 박힌 질문밖에 없고 그래서 2단계는 공부하지 않고 그야말로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묻는 질문. 아마 기자 생활을 해보실 때 초창기에는 준비 많이 하고 가셨을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연조가 쌓였을 때는 그런 준비 안 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궁금한 것들 묻고 또 대답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문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면 그냥 궁금한 걸 물어라. 호기심을 불태워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저는 해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은 몰라서 묻는 건데 질문을 했을 때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뭘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하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건 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들을까 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까 봐. 상대에게 그 질문이 비수로 꼽히거나 상처를 줄까 봐 해서 그런 높아심에서 어떤 경우는 또 질문을 못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선생님께 질문을 할 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질문의 수준이 낮을까 봐 다른 친구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나를 비웃고 할까 봐도 있지만 저는 질문을 받는 선생님을 배려해서 나오는 질문의 망설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쭤봤는데 저분이 그걸 좀 모르거나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인터뷰 프로그램 할 때는 나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자랑하고 싶은 게 뭔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이 뭔지 이걸 미리 공부를 해서 그분들 어디 인터뷰한 거라든가 책에 쓴 거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그런 걸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질문도요 질문을 비록 내가 하지만 정말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랑 강 작가님이 예를 든 경우에는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야 되는 또 이게 의무가 있잖아요. 두 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질문을 받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물어봐 줘야 돼요. 그걸 자꾸 비껴가면 왠지 대답을 하면서도 어디가 가렵고 그게 이제 시원하지가 않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탁탁 물어봐 줘야 그분도 후련하고 이제 덤으로 또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자꾸 비껴나가는 질문만 하면 이런 거나 똑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자꾸 한다든가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바보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본 다 줘놓고 이 대본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라디오 진행자 하시는 분들 자주 그러세요. 저 두 번 당했습니다. 저는 100% 그렇게 했어요. 이거 이대로 물어봐 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프로그램이. 준비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질문 잘하는 방법은 뭔가요? 라는 단순한 질문에 준비하고 공부해라. 하지만 그건 1단계다. 넘어가라 했는데 세 번째에 오니까 오히려 질문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또 담은 그런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도 조금 들립니다. 저는 어떤 분들 보면 아이스브레이킹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농담을 던지는 것도 있고 그분을 칭찬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답변하고 싶은, 가장 잘 답변할 수 있는 걸 묻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답변하기 쉬운 게 근황이에요. 근황.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 말은 대답 못 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근황 안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랑도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그런 질문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강의 가서 질문을 많이 받아보는데 이런 질문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실컷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질문이 없어. 아, 그건 주장이지. 토다는 거지. 질문이 아니고 그냥 평을 하는 내용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또 자기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하고 도대체 그럼 뭐가 궁금한 거죠? 질문이 뭐죠? 이렇게 묻게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추상적으로 애매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하기 정말 곤란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이 포괄적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건 그분도 그걸 잘 모른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말하기 강의를 갔는데 글쓰기 강의를 갔는데 어떻게 해야 글 잘 써요? 어떻게 해야 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죠? 그런 질문도 저는 안 좋은 질문이고 반대로 그냥 예, 아니요로밖에 대답 못하는 질문 그런 건 다친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도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질문일까요? 진짜 좋은 질문은 대답하는 사람도 내 안에 가지고는 있었지만 미처 갖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 질문을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지 그게 뭐 감정이건 어떤 자기 생각이건 통찰이건 그런 걸 끄집어내줄 수 있는 질문이 저는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사는 무조건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상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와서 보고를 하건 아니면 보고서를 받건 네. 상사의 최고의 역할은 질문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어떠셨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계속 질문을 하죠. 원인은 뭐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뭐고 그러면 앞으로 뭐가 예상되고 파장은 어떻게 되고 막 이걸 계속 묻습니다. 순방을 가셔도 어디 가면 뭐 나무 이름을 묻고 뭐 계속 산행을 가도 뭐 풀리는 게 궁금하고 늘 질문하는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말 질문하는 분들입니다.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고 팔로워는 대답하는 사람인데 이 팔로워들도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는 늘 자문자 답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묻고 대답하는 게 그게 바로 사색이고 사유고 그걸 많이 한 사람만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고 이 훈련을 시켜주는 게 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뭘 하면 죽을까?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분은 저는 공부를 하지 않거나 삶의 의욕이 없거나 의욕이 있다는 것은 잘 살고 싶다는 거고 잘 사는 방법이 궁금하고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방법이지? 예를 들자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제가 질문에 충만해 있을 때는 아주 어린 시절 때하고 연애할 때 연애기간 그때 질문이 살아있었어요. 늘 상대가 궁금했습니다. 연애 감정은 궁금증이라니까요. 그렇죠. 상대방이 궁금해야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없어지면 끝난 거예요. 우리 연애 못하는 분들. 결혼하면 궁금하지 않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헤어지고 나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지금 밥은 먹었는지 다 궁금해요. 그게 연애 감정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 아내가 어디 나갔어 궁금합니까? 어디 가서 잘 살겠지? 궁금해야지요. 연락만 안 오면 사고만 안 치면. 연애할 때는 다르잖아요. 그게 질문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질문이 살아있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알아야 잘 보일 수 있잖아. 그래야 결혼할 수 있잖아. 그게 안 되면 결혼이 안 되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은 거지. 금방 짤립니다. 그러시다가. 채 GPT가 등장했을 때 얼마지 않아서 바로 키워드가 질문으로 옮겨갔어요. 그럼요. 얘한테 뭘 시켜야 되는데 뭘 해줘. 이렇게 문장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니?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서 그때 나온 약간의 유행어가 질문을 못하면 얻고자 하는 답도 못 얻는다. 두 번째는 질문만 잘해도 돈 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질문만 잘하면 다 해결이 돼요. 관건은 질문이에요.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려면 핵심은 질문이다. 그 지금까지는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럼 인공지능만 장착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하던 사람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텐데 어떤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럼 질문을 어떤 사람이 잘하냐. 역시 다시 많이 아는 사람이 질문을 잘하게 돼.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많이 아는 사람은 뛰어갔고 모르는 사람은 걸어갔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늘 뒤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늘 다 먹었어. 그런데 많이 알아서 앞서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질문을 잘해서 인공지능을 장착하면 이 사람이 날아가버려. 모르면 막연해. 그럼 질문도 막연할 수밖에 없어. 그럼 채치피티가 대답을 못해. 생성형 AI가 답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물을 수 있느냐. 이거 물으려면 또 알아야 물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잘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AI가 떠든 말이 맞는지. 그렇죠. 맞는지도 체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추가 질문에 그걸 해야 된다니까. 너 지금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건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게 아닌데 그럼 바로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무서운 현상을 짚어주셨어요. 그런 도구가 나타나면 우리가 뭔가 격차가 좁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기술적 힘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럼 결국 그걸 잘 사용한다는 거는 결국 다시 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노력. 컴퓨터 나왔을 때 PC 나왔을 때 똑같은 거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행히도 이태원 참사 특별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해병 최승훈 상병의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왜 우리 해병 최승훈 상병의 특검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켜야 될 뭐가 있나 보죠. 지켜야 될 뭐가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런 최해병 사건 같은 경우는 보수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 최해병이 정말 나라 지키러 갔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당이 보수 정권 아닙니까? 더 앞장서서 먼저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밝혀서는 안 될 진실이 있는 거겠죠. 밝혀질 겁니다. 강쌤이 답에 합리적인 의심을 포함하셨습니다. 엉뚱한 질문이지만 잘했죠? 누가 물어봐줘 이런 거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또 강원구 고충상담소에서 좋은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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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